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갔네 자 이윤이야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 전성기에는 10만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곳은 무리를 도와줘 이봐 무리를 도와줘 조심해! 리스팅되지 않는 데이프 구역 아담은 뒤로 물러나 마다스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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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이야 이 레거신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여기 있는 누구나 그 손길이 닿은 적은 없어 모두 버려진 것 그건 신상 모독이에요 릴리 어떡해 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이렇게 명 이상 나도 몰래요 권영리의 전사여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불구함 자전거 비용 히어라 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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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저희의 죄를 사회해 주시고, 저희를 거두와 주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하시설, 방공호 같은 건가? 여긴 지하철역이야. 사람들을 태우고 거미줄처럼 도시를 누비던 교통수단이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 잠시만요. 네인티브가 시체에 기생하고 있다니. 마더스피어의 구원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브, 조심해. 전방에서 원각을 가르쳐. 곧 무너지겠어. 검정색으로 가사하고, 도시락을 해냈다니. 저희를 다진다시키고, 저희를 가르쳐. 그 쪽으로 가르쳐. 잠잠! 여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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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왜 이곳에 성망 이분 저건 알파 네이티브야 아 아 아